Q. 후원 Q. 후원 Q. 후원 안녕하십니까? 라이언 여러분 Q. 도쇼 첫방이자 막방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귀에 반짝이를 붙이고 나타나는 Q. 정9입니다. Q. 도쇼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? 엄청 넓은 대기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Q. 이 의상 정말 멋있긴 한데 약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의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한 거거든. 맞아. 앉을 때도 이거 치면서 막. 치면서 앉아들고 그래서. 근데 그게 약간 멋있던데 형 뒤놀 때 한 번 치면 되잖아. 멋있더라고. 약간 형 그 약간 박쥐 같아요. 옛날에는 저한테 아 나이나 안 돼! 나이나 닫아!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 나이나 덥지! 이러면서 막 자꾸 깔아가 싶어. 아 저번에도 그랬어요. 메이크업 샛! 태유빈이 형 막 얼굴에 붙여요. 생크림. 민희 형. 저 한 번 가져와요. 뭐야? 나한테 아는 거. 뭘 써. 안녕. 단백질 빠요. 안에 살이 모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 눈알이 있게 돼서 바로 단백질 빠졌습니다.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근데 이제 먹을 수 있어. 포인트이. 좀 더 멋있어졌네. 알았어. 코로나 말 다 coupl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